많은 시니어분들이 하시면서 목에 이물질이 낀 느낌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러한 인후드 이물감은요, 코와 인후드 구조의 노화 과정으로 인해 또한 면역 노화로 인해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노인성 질환 중 하나죠. 이런 질환이 노년기에 왜 더 흔하게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 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흔히 이 이물감을 얘기할 때 알에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길 아무리 치료해도 이물감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비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엥? 비염이요? 나는 콧물 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진찰해보면은요, 목 뒷부분에 콧물이 내려오는 분비물이 보이고요. 옆에 나오는 사진과 같은 조약돌 전망상이 보입니다. 이런 게 보일 때는요, 목의 문제가 아니라 목의 위층, 코, 비염이 문제인 거죠. 우선 코와 인후드 구조가 나이 들면 어떻게 변하든지 짧게 설명해드릴게요. 사람의 코는 연골의 노화 과정으로 인해 코의 끝부분이 살짝 내려앉게 되면서 코가 쉽게 막히게 되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온도와 습도가 더 낮아서 더 쉽게 건조하게 됩니다. 또한 인후드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더 진한 점도를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노년기에 흔한 수분 부족도 겹쳐지게 되면 매우 매우 찐득찐득한 점액이 생성되는 겁니다. 본래는 이런 가래가 끼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점점점점 올려주는데요. 이 기능마저 노화되면서 가래를 점점 더 뱉어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비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같이 꽃가루가 심한 계절에는 아침에 산책이나 등산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꽃가루가 심하기 때문에 오후쯤부터 가래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후에 산책을 나가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이물감이 있으신 분들은 베개를 체크해야 합니다. 흔히 진먼지 진득이라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베개에 소식하면서 밤에 나와서 우리 피부에 각질을 잡아먹고 배설을 하는데요. 여기에 알러지가 생기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알러지는 노년기에 더 흔해지는데요. 이건 면역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 노화에 대해서는요. 이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매운 음식 드실 때 콧물이 많이 나와서 훌쩍훌쩍 하시면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또한 저희 아버지와 같이 찬바람마 쉥 불면 콧물이 주르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이런 분들은 혈관운동성 비염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알러지성 비염이 아니고요. 이 질환은요. 비강 내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변화, 매운 음식, 담배 연기 등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 악화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 시간이나 더 떠들 수는 있는데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비염 치료의 기본은 코를 자주 씻어주는 것이고요. 코에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거 들이붓는 거 있죠. 이쪽 포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알러진, 알리약이 있고요. 또 코에 스프레이 뿌리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스프레이를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알리약은 그냥 입에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긴 하지만 효과가 그닥 강하지도 않고요. 또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어지럽게 하거나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쓰시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같이 동시에 들이마시면 안 돼요. 약이 코 안에 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 팁도 살짝 빼시고요. 숨을 잠깐 참으시고 한 5초 동안 그리고 코에 스프레이를 착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천천히 들이마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잠깐 언급한 수분 부족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뇌에 있는 목마름 센터는 나이가 들면서 고장이 나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물을 한 8잔 정도 마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치료를 하고 위상 역류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개선된 식습관을 병행할 경우 이누두 이물감 증상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네, 논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통해서 제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